뭐 하려고?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왜? 하나님 제발 비가 더 많게 해주세요 왜? 비 더 많이 내려오면 왜? 더 많이 길어온다고 참 좋잖아 좀 쳐 쳐 바구니가 가득 찬여주고 한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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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습 왜 보냐?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게 네 진짜 모습이야? 응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느님 이게 제 진짜 모습이에요 제 모습까지 보여줬으니까 이제 비를 많이 내리시죠 비 많이 내려주실 것 같냐? 내 호박통 내 호박통 정말 배고팠다고 아 그랬어? 호박통이 배고파서 그럼 뭐 물로 배 채우라고 호박통한테 응 호박통은 물을 제일 좋아하잖아 어 그래? 응 아빠 몰랐지 호박통이 가득 찼어가지고 나는 진심으로 하느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 비를 다 내려주세요 제발 비를 다 내려주세요 하느님이 통째로요 하느님이 etas 그래 비를 내려주실 것 같냐? 어, 믿어야 돼. 하느님. 하느님. 나는 하느님을 끝까지 믿을 거야. 그래? 응. 좋았어. 아빠도 하느님을 끝까지 믿어. 응, 알았어. 하느님.